아 지오니님 그러게요 아 오늘따라 그러네요 네 오늘따라 좀 아 우리 DJ님 프로 2개 감사합니다 저 리신님 나가주세요 야 블리츠크랭크로 코디해볼까요? 아 내 제논을 블리츠크랭크로 꾸미고 싶네 블리츠크랭크로 꾸밀 수 있을까 메이플로? 제가 블리츠크랭크가 주캐릭이라 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코넴 여러분 판코넴이 어떤 약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판코넴이 어떤 약자긴 한데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거 직접적인 발언하시면 강타당할 수 있습니다 아 판코넴이 아 판코넴이 아직 맞추지도 않았는데 뭘 문상 반팅이야 아 우리 새로우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자 민트 민트님 나가주세요 야 판코넴 맞춰봐 이제 존슨 친구도 지금 못 맞추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마지막 하나입니다 과연 판코넴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할 수 있을지 아 여러분들 자 근데 판코넴이 책임인 것 같은데요 야 책임이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냥 탄탄이한테 기회를 더 줄게요 자 여러분 추천이 19,900개입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 안하신 분들 아 오늘 어 요정의 놈을 100개 까기 어 재밌게 부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아 제가 요즘 팅버글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한개 더 까고 탄탄히 말하는 거 보세요 미친놈이에요 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마지막 한개 더 까고요 네 제논 코디 맞아 하고 아 제논 코디하고 제논 그 제논을 어 레벨업을 일단은 할까 생각 중인데 아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해드린다 그랬죠 새로우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천 여러분들 안하신분들 우리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DBWNS님 리치님 우리 동겸이님 토파지님 우리 0922번님 미파레솔라님 PD하량이님 우리 GP님 1221번님 우리 준진님 감사합니다 이어신님 사진 사진첩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녹화를 종료하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븐님 육곡님 우리 요매네플레이님 우리 지브님 트윙클님 우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나라키 왈쿠님 우리 99번님 기요미 코그모님 우리 30609번님 우리 콩알구님 우리 별수완기 감사합니다 유우우 감사합니다 우리 또치님 우리 내코지님 꼬미억님 4321번님 뽀사냥쿠님 차카리님 내가버지님 랜드님 19385님 감사합니다 아우 추천받기 힘들다 아 우리 행시오님 우리 팬가입하려 합니다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175님 우리 벽선 5개 선물 감사하고요 또 5개 감사합니다 야 탄탄아 탄탄아 마크 홍보하지마 야 마인크래프트 지금 시청자 많아 야 메이플 방송에서까지 마인크래프트 홍보를 해야겠니 뭘 더 많아줘야돼 이미 양머식이 시청자 몇만명이야 걔는 안돼 메이플 시청자가 더 많아줘야돼 아 우리 새로운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탄탄아 빨리 하나 골라봐 맞추면 문상만원 문상만원 필요없어? 알았어 5만원 줄게 알았어 5만원 줄게 5만원 줄게 오케이 여러분 5만원 주겠습니다 설마 맞추겠어? 자 탄탄이의 그 예언력을 보겠습니다 얼티밋 옷 얼티밋 옷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 또 좀 깊게 타고 들었어요 얼티밋 옷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 아 잠깐만요 이게 얼티밋 수트거든요 얼티밋 수트가 또 나올까요? 과연 나올지 야 그나저나 이따가 고상품에서 이거 다 팔아야되겠다 아씨 이거 어떡하냐 너무 잡템이 많아요 놀아버리겠네 아 이거씨 이거 어떡해 팔수도 없고 이거 과연 얼티밋 얼티밋 수트가 나와줄지 갑니다 폭죽 떴어요 대박 야 슬퍼하지 마라 폭포라 아 밑에 떴구나 전상하방토네요 올 수트도 5% 홈플러스 28 아 덱수구나 아아 아 우리 별풍소맨쪼캐님께서 우리 119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별풍소맨쪼캐님 우리 1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별풍소맨쪼캐님 쪼캐 드렸어요 여러 망토예요 전사망토인데 이거 비싸요? 이거 얼마예요? 야 근데 마지막이 딱 갑자기 터지네 이거 얼마입니까? 추천 안 누르시고 주무시면은 가위돌립니다 이거 얼마예요? 전사망토가 비싼가? 힘 플러스였으면 좋았는데 덱 플러스라 좀 아쉬운데 내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와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신의 뭐 아무튼 뭐 요정의 술병 이 여신의 술병 100개 까기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탄탄이 되게 못 맞추네요 자 대물아 대물아 아 여러분 얘 대물이 그 가짜 대물이에요 가짜 대물아 용아닮음팡님 여성분이야 스무살인데 너가 그럼 어떡해 매너를 지켜야지 야 너 볼 것도 없대 벗지 말래? 아 용아님 센스 터지네 방이야 널 위해 벗어줄게 방이야 널 위해 벗었어 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싶다 근데 볼 것도 없대요 야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미 다 깠어 100개 다 깠거든 아 용아님 감사... 아 수고하세요 아 우리 별풍... 아 우리 별풍 쏘면 좋겠니 50개토 감사합니다 아 우리 50개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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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별풍 쏘면 좋겠니 우리 정말 감사드려요 키스도 해드렸어요 자 일단 어... 요정의 물병 100개 까기 녹화를 처음 위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냐 그